자 2022년 8월 31일자 바이든 대통령의 간단한 15초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세컨드 어멘드먼트 헌법수증 제2조라고 부릅니다. 세컨드 어멘드먼트에 의해서 무기소지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범죄자들의 손에서 많은 인맹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격용 무기 Assault Weapons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표밭 자재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NRA의 로비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NRA라는 것은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 미 총기협회라고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아무 자막 없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그 연설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성은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 am determined. 나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Determined를 강조를 합니다. Determined. I did it once before and I'll do it again. 저는 전에 한번 그렇게 했고 다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termined. 여기 나오는 I am be determined to는 뭐 뭐 하기로 결심하다. I am determined to ban assault weapons in this countr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sault weapons 공격용 무기입니다. 개인의 호신용이 아닌 공격용 무기로서 AR-15 같은 반자동 소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assault weapons,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또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서 assault and batter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ssault and battery, 폭행과 구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ssault and battery. 그리고 NRA는 National Rifle Association, 전미총기 회피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자막과 함께 한번 다시 더 보시겠습니다. I am determined to ban assault weapons in this country. Determined. I did it once before. And I'll do it again. 네, 감사합니다. Hope it helps. ped Gnosis 슈 G